백약이 무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오르려면 무슨 이유를 갖고라도 오르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반등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반등이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를 알려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빠졌던 겁니까? 1차적으로 지난 연초 주가 하락을 했던 것은 연말에 있었던 윈도르드레싱 관련 해소 물량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만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의 특이적인 선물 매도에 대한 주가 하락 요인이 가장 컸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몇 가지 흐름의 저점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내용들이 지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서의 시장 상황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전반의 시장 흐름이 아침 장 초반 보압선에 출발했다가요. 9시 반을 전후로 해서 주가 밀리면서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하락으로 연출되는 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버티죠. 버티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시장이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월 들어서 매도를 한 선물 시장에서의 대략 5조 원 규모의 매도 대비해서 현재 한 2천억, 2,500억 이 정도 규모는 아직까지는 일부 진입하는 환매수의 물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점을 찍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지만 하락에 대한 멈춤 과정에서의 진행은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고 판단, 해석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극단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죠. 제가 장중에 주변 후배나 선배들에게 전화를 해서 시장에 대해서 주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합니다. 종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시장 어떻게 보냐고 해서 많이 의견 교환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답이 없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매매를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내려놓는 거군요. 굉장히 시장을 잘 보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기도가 오늘 통했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시장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분들만 기도한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다 어저께 떨어지는 걸 보고서 이거 말이 안 되는 하락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졌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의 과정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것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 최근에 증시를 짓눌렸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그나마 오늘 좀 멈추고 매수로 돌아섰다는 부분. 어제도 저희가 이재규 고수와 함께 이야기할 때 이제 팔 때 다 판 것 같습니다. 돌아설 겁니다 했는데 연정 고수님도 쭉 지켜보고 계셨겠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었고 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연초 들어서 특히나 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고점, 12월 마지막 거래일 고점 대비해서 경학기는 1월 2일 고점 대비해서 계속 지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기대치와는 좀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고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하락폭이 가장 컸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니 북한 리스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부각돼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억울한 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에 대한 이야기 다시 쏙쏙 들어간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잡아간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어제 그리고 1월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하락에 대한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려면 그만큼 시장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많이 배신을 당하신 느낌일 거예요. 투자자분들께서 분명히 내가 1월 2일 날까지만 하더라고 그 고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올 한해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너무 힘든 보름을 보내면서 그러다 보니 시장 대응하기 정말 힘들다. 주식 비중 줄여야 되나 라는 어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시장이 언제 우리에게 신뢰를 준 적이 있나요? 사실 밀당을 항상 했잖아요. 나쁜 남자의 스타일이었고 우리가 뭔가 마음을 놓을 때 훅 들어오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하루하루 힘들어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빠져나가고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조금 광명이 보이긴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되고요. 조금 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하는 요령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긴밀하게 조금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공격격이라는 것은 정말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다른 그다음 매매 패턴을 찾으시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수익이 날 때는 팔고 나온다가 지금 정답이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작년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양도세 완화 이런 정부에 이 증시를 부양하려는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지만 이런 게 시체말로 약발이 안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수호 고수님.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어떤 의지를 대체 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제 윤 대통령이 그래서 정부 관련해서 이제 그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금융투자 관련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 명확하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고. 또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을 올리겠다.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증시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공매도 금지도 당분간 이게 이제 부작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정부가 사실은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요동쳤던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주가가 오른 것들도 어제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어느 정도 좀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나 거래세 인하 같이 좀 더 파격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시장이 또 급반등에 나서는 건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게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 선물 매도도 물론 영향이었지만 그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도 엄청 팔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강구할 수 없죠. 특히나 연기금에서 우리나라를 버렸습니다. 버린다는 거까지는 버리면 안 되죠. 기관에 매도 왜 나온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파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파니까? 쫓아가는 추정서가 항상 있잖아요. 그거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리스크는 북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새삼스럽지만 그래도 새롭게 강화시켰잖아요. 그런 공격적인 얘기를 김정은이가 했고. 아세요? 우리 유교가 일어났을 때가 김민성이 몇 살인지 아세요? 김민성 돌아가신 거군요? 모르죠. 김민성이가 38살에 유교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40살이거든요. 비슷한 거네요?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택이 없을 때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거를 과거를 갖다 붙인 거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이슈만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실적을 초를 친 것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온 주식이 실망을 해서 오늘도 보세요. 삼성전자 갑니까? 안 갑니까? 좀 과감하네요. 네, 맞아. 하이닉스는 가죠. 네. 그렇죠. 이게 차별화된 거예요. 물론 하이닉스 실적 안 나오면 꽝인 거죠. 실적이 됐고요. 그 아까 지정학조리에서 새삼 썼지만 분명히 그것도 영향을 줬고 그런데 환율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환율. 환율 올라가니까 국내 기관들은 그것도 쫄은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환율이 우리가 작년 9월, 10월 때 피크일 때가 1360 정도 갔었을 거예요. 그때를 견져서 저도 전쟁이 나면 1350, 74, 1400까지 국제적으로 올라간다고 봤는데 그 당시에 미국 국제 금리가 5%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리긴 내린 거죠. 3월 달에 안 내린다 그러지 뭐 안 내린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려갈 건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하면 CDS 반영이 돼야 돼요. CDS 프리미엄에. 그런데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했다. 한마디로. 그런데 기관들은 기관이 사람이니까. 너나나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살 겁니다. 내일 사든지.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됐든 숫자가 제대로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준다면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감해수도 할 수 있고 시장이 다시 돌아서는 원동력이 될 텐데. 그럼 김대중 고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가장 뚜렷한 섹터. 최근에는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동차 섹터가 어떻게 1등인가요? 자동차의 실적이 가장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앞에 김장렬 고수가 얘기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4월, 9월에 투기 세력에 의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최대 맥시멈 금액이 한 5조 원, 4조 5천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금액이 대략 5조 원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에 의한 선물 매도는 거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시장 참여도가 낮은 것은 기관의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그 동수량만큼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차익거래에 의한 매매 동향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기관이 시장을 빠져나간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흐름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한 과정에서의 지수 하락폭이 좀 과대하게 증가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내용에서의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 실적이 가장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업종의 종목들은 당연히 자동차고요. 자동차에서도 완성차 업종의 종목들이겠죠. 기아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강행을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지수 하락 대비해서 그래도 견주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들은 다시 가겠다라는 흐름에서의 주가의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역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실적과 연동되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메소 테이밍이라면 어떤 업종을 사야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화장품주가 찐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피 이런 굵직한 종목들 올라오는데 염정고스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실적 관련 주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한 달여간은 실적 관련 종목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사업 모신다라면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 OEMODM 기업인 코스맥스가 어제 상승폭을 좀 크게 티켰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빠져있는 종목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코스맥스라든지 그리고 VT 같은 종목도 단기 하락 많이 나온 부분이고요.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실리콘트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바람대로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돌아서기를 하는 바람 저도 가져보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장려 고수입니다. 반도체 장비 좋아하도 방금 언급했던 화장품주 기대한다 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부분을 체크해 주셨고 박수호 고수는 영업리익을 잘 내는 회사를 주목해보자. 염정 고수는 임재범이 부릅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 가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제가 이루실까봐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또 노래 부르실까봐. 이렇게 하시라고 이거 지금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반반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우리 오래 기다렸어요. 보름도 되게 길었거든요.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타파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